제이크, 이, 리교형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이, 리교형입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요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이크, 이, 리교형. 네, 알겠습니다. 별명 또 생긴 거예요. 네, 정말 별명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타가 작은데, 이거 들으면 잘 어울려요. 저요? 전화하여, 안 어울리는 게 없죠. 아, 그렇군요. 네, 우클렐레 이런 건 안 어울릴 수도 있죠. 아, 짱이죠, 저. 아, 그래요? 더 잘 어울리려나? 아, 오히려 그렇군요. 비쌀껄요. 그렇군요. 네, 지금 교영희 씨가 사실 샤벨 기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샤벨 기타를 할 때 빡했던 분을 워낙 많이 연주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클립을 찾아보면, 빡했던 분 연주한 영상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빡했던 분으로 빡샵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빡했던 분인데, 다 빡했던 분이야. 다 빡했던 분이라 그래. 이게 한 3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거의. 중간에 한 번 왔지만, 그때도 한 1년 쉬고 온 거였던 말이에요. 네, 맞아, 맞아. 3년 만에 쉰 거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그렇게 많이 쳤고. 어, 그렇군요. 그, 제이크히리를 워낙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하죠. 그쵸. 저희가 뭐 제이키리도 뭐 몇 번 했었는데, 교영희 씨가 예전에 했던 또 제이키리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것도 찾아봤는데, 역시나 빡했던 분. 빡했던 분, 그쵸. 빡했던 분, 그니까 사실은 자, bark at the moon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 빡했던 분이었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웃었잖아요. 어, 이렇게 웃었잖아요. 다 빡했던 분으로 알고 있죠. 정말 찰진 발음, 빡했던 분. 네, 그 오즈오스본에 적어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크롤리. 네. 그거가 나 고등학교 때, 그냥 국민가요였어요, 국민가요. 아. 결국 한 학급에서 한 절반은 기타칠 줄 알고 하하하하. 나머지 반은 풍금으로 전주를 쳐요. 아, 그러겠네. 뽀뽀뽀뽀. ότι mess Followed by guys 국민가요였군요. 또 희한하게 잉베잉 맘스틴의 있었던 알카트라즈가 그렇게 인기였어요. 아하. 결국 고3 때인가 그때는 기타 치는 사람들은 다 히로시마 모나모라는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국민가요예요, 국민가요. 아, 그렇군요. 오, 시안하네요. 시안했습니다. 그걸 다쳐! 애들이 기타말자고 뚜리리 디리리리리리리 2016년을 우리가 USA를 했고 2023년 우리가 이번에 멕시콜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미스터 크라울리는 미스터 크라울리 이 타이밍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거 다칠 수 있죠 일단 저걸로 해야겠네요 아 일단 요걸로 좋습니다 제이키리 시그니처를 하기 전에 최근에 썼던 프로모드 시리즈를 살펴보자면 프로모드 중에서도 쏘칼이잖아요 서든 캘리포니아 모델인데 스타일1의 험씽씽을 저희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험험을 하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아 쏘칼이 서든 캘리포니아 네 서든 캘리포니아 그렇습니다 지역이죠 지역 그래서 지금 보면은 쏘칼의 험씽 험을 한 적이 있는데 험씽 험은 예전에 슈퍼밴드2 우승했었던 윌리케인님이 오셔서 쳐주셨고요 그리고 스타일1의 쏘칼 험험 모델은 두 번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은총씨하고 했거든요 둘 다 점수는 78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윌리케이라고 했던 것도 78점 다 한 요정도 나왔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가격 자체가 뭐 150만원대 160만원대 이랬었는데 2021년이었고 오늘은 이제 제이키리 시그니처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200만원이 넘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게 시그니처 다른 시그니처에 비하면은 얼마전에 헨리 더 나게 모델 했었잖아요 헨리 더 나게 모델도 은총씨랑 했었는데 이건 279만원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했었던 쏘칼의 유일한 험씽씽 모델입니다 근데 또 다른건 이거는 플로이드 로즈였어요 오늘은 하드테일이죠 그 당시에 헨리 더 나게 모델을 했을때 선생님이 브릿지에 놀라고 4개 또 놀랐다 은총씨는 기타는 때려야지만 저는 적과의 동침 이래서 78.67이 나왔고요 네 제이키리는 헨리 더 나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204만원에 출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 시그니처 같은게 어디 안달려있는데 일단 색상만 봐도 제이키리고 저 싱글콜 두개 사선으로 낸것만 봐도 딱 봐도 제이키리가 보이죠 좋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6kg 두께는 43플러스 2mm에 12프레띠뚜레는 77mm 나옵니다 엘더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있고요 이뻐요 네 뭔가 약간 펄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뭔가 있어요 확실히 네 넥은 메이플에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펄 버튼이고요 아 이뻐 네 앞으로 돌아와서 네 플라스틱 너트 42.86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은 역시나 샤벨 특유의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곡률이 적용이 되어있어서 305mm에서 406mm 12인치에서 16인치 반지름으로 가는 지판 곡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전보 프레스에 픽업은 세이머던컨과 디마지오가 섞여 있죠 브릿지에는 세이머던컨의 JB SH4 픽업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미들과 4개는 디마지오의 SDS1 DP111 픽업이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5의 픽업 셀렉터인데 이번 2단에서는 브릿지 아우터하고 미들 브릿지 아우터하고 미들 3단은 미들 4단은 미들 앤 넥 5단은 넥만 차례로 가긴 갑니다 차례로 가는데 이제 2단에서 아우터가 먹는다라는 거 헌버커를 딱 구동시키려면 1단 밖에 안 먹는거죠 그렇죠 1단은 헌버커군요 그렇습니다 하드테일 블랙 베이스 플레이트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자 팬더 앰프고요 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운 것도 있는데 진짜 팬더 앰프하고 지독히도 안 어울리네요 확 빠지네요 2단에서 이게 엄청 세네요 거의 무늬만 싱글이네요 와 세다 4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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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면 2단말고는 다 무겁습니다 아그러네 클린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던데요 와 클린이 진짜 무지막지하네요 아니 싱글이 달려서 클린톤 이쁘겠다 그냥 다 개인 부스터 아냐 마샬 나면 밥 먹었는데 우리 마샬 제이쌤팔베이 클린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잉베이는 꽤 클린같이 나왔거든요 얘는 바로 개인 먹잖아요 지금 이인데 멋있다 개인 부스터야 그냥 이단 이단이구나 그냥 헌복코네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그러던데 나쁜 소리는 아니어서 되게 여러분 지금 클린톤입니다 클린톤이에요 되게 라켓롤 하면 좋은데 저 세게 안 치고 있거든요 세게 치면 완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군요 완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군요 다 크런치죠 다 크런치네요 진짜 아 굉장합니다 네 좋네요 요즘 이제 주얼리스트 듀얼리스트 2개를 밟고 레드락스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오 마샬 1개 마샬 4개 어휴 하면 안 되죠 새 기타랑 좋습니다 강렬하네요 이번에는 마샬 개인을 마샬 자체 개인으로만 치고 계시면 제가 개인 올리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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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리스트를 살짝 부스드러만 넣어볼게요. 와 요정도. 오시따다. 야. 아 마샤 게인이 지난 시간에 잉베이로 심났을 때랑 얘로 심났을 때랑 정말 아예 다른 세상에 가 있네요 아이가 800의 이거니까 기탑바를 이렇게 봤네 이게 무슨 험씽씽이냐 그냥 험험험 아니야? 야 대박이네요 저 2단으로 들을께요 1단이 의미가 없어서 2단은 그래도 괜찮네요 아래페이지 확이 2,000원 이거 너무 쎄진다 하하하하하하 너무 네 솔로 한번 가볼게요 저거, 고고. 베드락스로도 한번만 들어볼게요 하이게인을 하는 데는 정말 최적화된 기타다 근데 이렇게 하이게인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21프렛까지 밖에 없는 것도 옛날 기타라는 얘기죠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역시 빠켓때문이겠죠 빠켓때문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켓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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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뿅! 역시 빡! 했던 분이죠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 이것도 헌버커 같고 이것도 헌버커 같고 다 세기만 하고 그런데 질서가 있네요 혼돈 속의 질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혼돈 속의 질서 하드락 기타 치는 사람은 헌데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한주평입니다 하드락 기타는 무조건 하나 갖고 싶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 빡! 했던 분? 저는 이제 아까 저 사운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800에 끼우자마자 그냥 바로 나왔던 소리 크런치 네 그래서 저는 뭐... 클린이 없었잖아요 800에서는 그래서 저는 클린치 클린을 넣고 쳤는데 크런치가 나오더라 클린치 좋네요 무서운 기타예요 하지만 2단은 아르페지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네 나머지는 하나 있잖아 네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싱글이라고는 하는데 명목상 싱글인데 소리는 다운버커다 그러니까 2단 빼었고 크런치 크런치 3종 세트가 들어있는거죠 네 그렇죠 약하게 질렴이겠지 세게 질렴이겠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주평 한번 드려봤고요 선생님이랑 저는 스커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 평균점수 76.5 입니다 교영씨는 8.5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제이키리 시그니처 프로모드 쏘칼 스타일1 험씽씽 하드테일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잭슨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교영희씨 전문 분야죠 잭슨은 MJ시리즈 딩키입니다 딩키 딩키 DKR인데 DKR은 이제 헤드가 리버스 리버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DKRP잖아요 딩키의 리버스 헤드에 포플러 벌탑 포플러탑에서 네 P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잭슨으로 돌아올게요 교영희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버즈비TV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 이끌게 1 2 2 1 2 2 2 2 1 2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